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2주간 연장했습니다. 다만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와 관련해선 예외 사례를 확대했는데요. 인천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시는 4월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백신 접종을 앞두고 현장 점검을 강화했습니다. 원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15일부터 오는 28일까지 2주간 연장했습니다. 또 음식점과 카페 등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오후 10시까지 영업 제한도 유지됩니다. 다만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 일부가 완화됐습니다. 결혼을 위한 상견례 모임은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고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한 모임도 8명까지 허용됩니다. 하지만 영유아를 포함한 모임이라도 성인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2주 연장과 관련해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인천의 일평균 확진 환자는 21.9명. 전주에 비해 다소 증가한 상황인 만큼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시민들께서 느끼는 피로감은 잘 알겠지만 이번에 정말 막아내지 못한다면 그동안 노력이 참 울거품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적극 좀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는 4월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박남춘 시장은 지역 예방접종센터가 설치된 선악체육관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박 시장은 백신 보관과 시설 상황 등 접종 전반에 대한 과정을 점검했습니다. 특히 백신 보관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발현할 경우 신속히 대비해 줄 걸 당부했습니다. 인천 지역의 예방접종센터는 각 공구별 한 곳씩 모두 9개가 단계적으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